교육부가 장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44개 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장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회통합전형 의무화와 연계했습니다. 기회균등 선발 일정 비율 10% 모집을 의무화 했습니다. 장애 학생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을 고려해 발달장애인 대상 대학 교육 과정 분석도 추진합니다. 또한 국가 수준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대학생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을 올해 8개로 확대하고 운영해 대학 현장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장애 대학생 교육 복지 지원 실태평가 운영도 개선해 대학별 장애 대학 원생 지원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도록 하고,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진로 취업 지원 등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립대학은 장애 학생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물 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지원 보조기기 지원도 한층 강화되어 대학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대학생과 교육 지원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해 정책을 진단 개선하고,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